아 진짜 물돌라는데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 나 마지막이 있어. 아들이 나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아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 작가의 의도가 이 사람이 뭘 닮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좋은 사진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그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오늘도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멈춰있는 시간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지겨울 수는 없습니다. 잊을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청소년 UCC 공고점에 도착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을 여러분이 직접 세상에 안 됩니다.